미숙이는 보면은 너무 이쁜 애가 맨날 운동화만 신고 맨날 다방에 손님으로만 앉아있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 애가 여주인공이 없어요 여주인공이 없어서 그래 내가 쟤 쟤 그랬더니 될까요? 될까요? 돼요 뽑아 놓으세요 내가 가르칠게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대본 가져와서 연습시키는 거야 조금만 알려주면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어머 그래서 걔가 못 온다고 그러는 날은 이모건 씨가 운전하고 우리 둘이 출장 가요 걔네 집으로 그래가 걔네 집에 가서 출장 가서 가르치고 오고 그래서 마포나로에서 걔가 주인공을 우뚝 섰잖아요 너무 잘했어요 그때